정말 썸 타는 느낌으로 왔습니다. 정말? 제가 서울대전 대구 발산을 하면 제가 지나가면 야 저 찍고 찍고 간다 이렇게 하셨는데 근데 요즘 제가 외계인을 부르니까 외계인 간다 이런 거 요즘 계속 마른 인형이 아니라 제가 외계인입니다.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볼 수 없는 비주얼을 갖고 있는 남자에 대한 그런 썸 타는 얘기고요. 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내 아이의 엄마잖아요. 그러다 보니 딸 키울 때랑은 또 아들 키울 때 달라요. 씻어 일어나 하나 둘 셋 이렇게 좀 무서워지거든요. 자 여러분 일단은 때를 한 번 밀어보자. 사람은 다 때가 있는 거야. 이 때 밀어. 네. 알았죠? 표현은 그것도 때라는 게 표현은 너무 좋잖아.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시기가 있다 이 말이야. 나의 외계인 사람아 내가 누가 더 좋아해. 내가 어떻게 가진 거야? 알다. 나의 외계인 사람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